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엄청 떨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비고 2 선배들, 너네 선배들한테 물어봤어. 1년을 보내보니까 예비고 1 친구들이 새학기에 어떤 것들을 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필수템 같은 게 있을까? 라고 했더니 의외로 좀 몇 개가 있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물어본 예비고 2 친구들은 좀 공부를 하는, 공부를 좀 잘하는, 학업에 되게 열심히 그런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필수템들 몇 가지를 추천을 받았고 선생님이 그 내용을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심란할 텐데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있을 것인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내용도 같이 필수템에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비고 1 친구들이 새학기에 준비할 첫 번째 필수템은 바로 색깔펜과 형광펜입니다. 아니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 근데 생각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 선생님도 보면 현장에서 내신 데뷔하거나 이렇게 보면 정말 검정펜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는 친구들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공부 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3색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학기 초에 이제 새학기에 과목별로 학교 선생님들이 진도를 나가시잖아. 근데 그때부터는 그게 진도 나가는 게 다 시험범위거든. 그때부터 필기해주시는 모든 내용이 바로 실전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너네가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주면 막 당황해서 막 적느라 급급하는데 하나로 다 적으시면 나중에 복습할 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펜색, 검정색, 혹은 검정색, 파란색, 빨강색 한 이 정도 색깔은 준비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필기의 기준도 세워놓으시면 좋아요. 기본적인 설명은 검정색.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예시, 추가 설명 이런 건 파란색.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내용. 학교 선생님이 강조했어. 어, 이거 시험에 나온대. 이런 것들은 빨강색. 자, 그리고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다 밑줄을 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본문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특히 필기 중에서도 한 번 더 강조되는 내용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형광펜, 땅, 별표 이렇게 쳐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내용 중요도 별로 눈에 빡빡빡 들어오니까 필기하실 때 필기 기준을 세우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의 펜을 한꺼번에 다 갖고 다니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러면 멀티펜. 왜 펜 하나에 여러 개 색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은 그런 거 엄청 좋아해. 나도 그 3색 펜 같은 거 꼭 갖고 다니거든. 그래서 색깔 구분해서 필기 중요도 구분하는 거 이거 첫 번째 내용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필수템은요. 포스트잇. 아, 생각보다 이거 추천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내신 데뷔할 때 교과서를 싹 걷어요. 교과서 걷은 다음에 애들 필기한 내용을 반별로 다르니까 검사를 많이 하는데 포스트잇 붙이는 애들이 있고 안 붙이는 애들이 있어. 공부 되게 잘하는 그런 학교들? 뭐 여고 이런 데도 검사를 해보면 포스트잇 붙이는 애들만 붙이는데 그런데 포스트잇 붙이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1, 2등급인 친구들 되게 많거든. 그런데 보면은 딱딱 그 학교 선생님 필기에 관련되어 있는 추가 내용 있지. 그런 자리에다가 관련된 부분에다가 포스트잇이 딱딱 붙여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복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포스트잇 그 자리에 다시 똑같이 붙여놓느라고 엄청 고생을 해요. 그걸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그 위치마다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거든. 우리 친구들은 보통 교과서에 필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추가 필기할 자리가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백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다고 아무데나 여기저기 필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이게 어디서 나온 설명인지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 펜으로 필기 기준을 나눠서 필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추가 필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필기 방식, 필기를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1, 2등급인 내신, 1, 2등급인 애들이 엄청 강조했어. 포스트잇 엄청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포스트잇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하셔서 학교 선생님이 필기할 때 필기 모자라는 자리에다 붙여주시고 혹은 갑작스럽게 뭔가 추가 내용을 얘기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이미 다 집어넣는데 갑자기 아까 그거 이 내용으로 수정해야 돼. 혹은 그거 되게 중요해.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을 바꿀 때가 있거든. 그러면 어딘가에 적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포스트잇은 항상 책상 위에 좀 올려놓고 필기 도구랑 같이 필통에다가 넣어서 갖고 다니면서 좀 갑자기 내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혹은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정보를 던지실 때 그것들을 메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과서 관련 부분에 따로 붙여놓거나 혹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 얘기할 다이어리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붙여서 정보에 누락이 있으면 안 돼. 정보를 내가 온전히 다 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트잇 굉장히 선생님도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필수템은 바로 다이어리입니다. 사실은 선생님은 1, 2번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난 다이어리를 엄청 중시하는 사람이야.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일정이 복잡해요. 중학교 때보다 일정이 훨씬 많아. 뭐 하는 게 학업적인 부분, 과목도 여러 개가 있지만 과목마다 과제 기한, 수행평가 기한, 시험 일정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들을 친절하게 하나하나 개인 일정표로 만들어서 너네한테 주진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학기 초에는 친구가 있어 없어. 친구가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적고 일정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이어리 쓰실 때에는 일정을 두 개로 나누세요. 학업적인,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일정 자, 그 다음에 공부, 공부에 관한 일정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나오는 과제 기한이라든지 수행평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적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또 놓쳐서 못 내면 안 되잖아. 그 기한까지 꼭 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공부 관련된 건 과목별로 내가 무슨 요일날, 무슨 공부를 얼만큼 하겠다. 이런 것도 계획이 나와야 돼. 크게 보면은 이제 한 달 단위 그 다음 한 달 단위 계획을 세운 다음엔 주별로 각 주마다 특이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학교 생활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과목별 공부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학원 스케줄에 관한 그러한 계획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야 돼. 컨트롤은 내가 하는 거니까. 안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에 끌려다니게 돼요. 계속 놓치고 놓치면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은 또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집에서든 이렇게 혼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 자, 그래서 본인이 이 모든 걸 지배하기 위해서 다이어리의 일정 정리를 꼭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한 달 단위, 자,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 자,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했는지, 그 다음 내일 계획은 뭐가 있는지. 내일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밤에 뭘 준비를 하고 자야 되는지. 뭐 하다못해 체육복 하나 챙기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준비 도구들 있잖아. 물통 하나 챙기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챙길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이어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좀 점검하고 계획적으로 좀 학교 생활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이지만 사실은 준비를 안 하면 다 놓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불안감도 크고 두려움도 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들겠지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참고해서 필수템들 잘 챙기시고요. 우리 친구들 새 학기에도 파이팅 할게요. 안녕!